안녕하세요 교재인입니다 유튜브 채널 팟캐상명학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드디어 15분 공개 강의 시리즈 중 이제 두번째 시리즈였죠 우리 주변의 위험한 사람들과 이상한 사람들 어떻게 구분해내고 막아내는가 일명 심리호신술 시리즈 그거 오늘 오늘이 열한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이렇게 길게 끌려 했던 건 아닌데 항상 시간 때문에 잘라 먹다 보니까 열한 편째까지 왔네요 일단 올공판은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열 번째 제가 그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기억해 주실 건 두 가지입니다 끈기 끈기 탈출하기는 이전에 말씀드렸고 끈기와 짓지 않기 짓지 않기라는 개념을 이제 뭐 조금 좀 인간은 거기에다 비유하면 그렇지만 인간은 거기다 비유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동물과 사람 간의 특성을 보고 거기에서 적용된 심리적 원리 법칙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위험한 사람이든가 이상한 사람들을 막아낼 수 있다 어떤 인간들 대표적인 게 뭐 악의적 나르시스템, 사이코패스 또는 일부 조현병 환자들 중에 공격적 지배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뭔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거나 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로 하여금 많이 깃발리게 하는 사람들 우리로 하여금 좀 삶이 고단하게 만드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막아내는가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다가 짓지 않기를 설명드렸었고 그러면서 제가 개장수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뭐 직장에서의 비유로도 설명을 드렸을 거에요 공통된 법칙이 그겁니다 상대방과 나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타인과 접촉을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세고 내가 아무리 무서워도 상대방을 어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제 강의상에서 원래 지금은 오픈 강의지만 정식의 강의 때 제가 이런 표현으로 자주 해드리곤 해요 타인이란 다른 사람, 남, 타인의 기본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편하다? 내 말을 더럽게도 들어쳐먹지 않는 인간들 내 말이 씨가 안 맥히는 인간이라서 그게 누구다? 그래서 타인인 거다 그래서 사실은 타인이 아무리 세고 강해도 우리한테 어떤 위해를 가한다거나 우리를 이리저리 조종한다던가 피해를 입히고 치매를 일으키는 부분들은 쉽사리 일어나지 않아요 왜라고요? 남이니까 원래 남은 남한테 별다른 힘을 못 가져요 남이니까 나라면 내가 손 들어와 그럼 제가 손 내리면 손 내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누구나 무서워! 입 벌려! 하시겠어요? 안 하죠 왜냐? 근데 전 나름대로 잘난 사람이고 나름대로 잘나가는 사람인데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못하겠어요? 남이니까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인식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의 방어가 되는데 되게 좀 악의적으로 공격적인 의도를 갖고 타인을 침해하는 사람들 일명 보통 여러분들 표현에서는 에너지 뱀파이어 상묘하게 정식 용어로는 침해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가진 기본적인 방어력 또는 대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기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무기력화 시켜서 당신을 먹잇감으로 만드는데 아주 능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소풍 같은 거 가면 뭐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갖고 가고 싶은데 엄마나 부모님이 안 사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뭐 아픈 척 한다든가 운다든가 땡깡부린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술을 써서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당신 말을 듣게 만들었고 그런 식의 하나 둘 이렇게 타인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법들을 여러분 나이만큼 쌓아오셨잖아요 그 인간들도 그 악의적인 범죄자들도 그런 것들을 자기 수십 년 30살 먹었으면 30년 40살 먹었으면 40년 만큼 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수법이 당신으로 하여금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도록 만든다 그게 뭐다? 당신이 압력감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끼고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이렇게 느끼는 가까운 경계 지점까지 다가서서 당신 옆에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게 되면 당신이 그게 불편해서 저리 가라 강아지처럼 짖거나 제가 그 열 편째에서 상사가 내 뒤에 책상에서 내가 컴퓨터로 어떤 작업을 하고 모니터로 뭘 보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압박감 느끼시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위험한 사람이 카페 같은 데서 스타벅스라든가 공차라든가 이런 데서 당신을 바라보고 다가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인 수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이 머무른 근처에까지 와서 당신한테 은근한 압박을 가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오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아 저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아 좀 오지 마세요 또는 뭐 불편한다거나 네? 말하고 걸어놓고 여기 앉아도 될까요? 물어보면 당신이 어쩔지 몰라서 좀 안 앉았으면 좋겠는데 쳐다볼 때 그냥 옆에 계속 서 있죠 안 가고 이런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때 당신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이런 걸 원치 않아요 불편해요 또는 뭐 때문에 그러시죠 등등 뭔가 상대방 관련해서 반응을 보이는 그 모든 게 전부 다 뭘로 통일된다? 그냥 왈왈 지져대는 것밖에 안 돼요 개장수가 철장 바로 앞에까지 가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아무리 지져도 개장수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개가 하는 모든 행위가 스스로가 점점 더 무의미하다 무기력하다 상대방한테 아무런 뭔가를 어필하지 못한다 나는 그럴 힘이 없다 이런 잘못된 자책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지짐은 지짓으로 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그러시죠? 왜 그러신다? 아 저거 저거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는 자체가 당신의 힘을 깎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전 시리즈에서 제가 이전 전편에서 제가 무대음 일체의 아무런 반응도 적절하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일체의 아무 반응도 보이지 마세요 직장 상사가 뒤에 서 있다 그러면 왜 그러시죠? 뭐 오셨어요? 뭐 이거는 뭐 그게 아니고 혼자 주절주절히 그러지 마세요 신경 끄세요 아무 반응도 하지 마세요 표정 말 행동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짓지 않아야 짓지 않아야 당신의 힘이 깎아 먹지 않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배웠으니까 드디어 마지막 심리 호순술 정말 강력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또는 가벼운 거리로 크리에이터적 어떤 썰거리로 제가 이거 푸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정식으로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자 학자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상에서 정말 쓸 수 있고 쓰면 아주 강력한 효과가 일어나는 제대로 된 학문적 바탕의 내용을 갖고 설명드리는 거라서 충분히 쓰시면 엄청난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즉각적인 끊깁니다 즉각적인 지니 상대방이 내 옆에서 어떤 직접적인 행동 말, 공격, 침해 등을 완벽하게 공격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을 땐 짓지 않고 무대 힘으로 있다가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 상사님 옆에 계시죠? 그럼 상사님과 기본적으로 인사는 안녕하세요 팀장님 그래서 뭐 잠깐 쳐다보면 그냥 별일 없다 일해 일하고 일하세요 그냥 아무 대응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식사는 하셨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고 그러다가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할지 모르다가 드디어 상대방이 액션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카페에서 당신이 혼자 앉아있는데 어떤 남자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약간 상태가 이상해 보여요 상태 이상한 사람 구분하는 건 이전에 다 알려드렸죠? 쳐다보다 근처 테이블로 다가와요 다가와서 이렇게 주변에서 서성성한 거리거나 당신 테이블 옆에 서있다고 뭐 왜 그랬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대응, 철저히 무대응, 무반응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반드시 먼저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그때 끊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뭔가라고 해서 뭔가 테이블 위로 만지려고 한다거나 당신 어깨너머로 상체를 숙인다거나 또는 당신 테이블에 앉으려고 한다거나 만약 카페라고 한다면 이럴 경우에 그때 바로 잠깐만 잠깐만 그걸 바로 제지하셔야 됩니다 바로 제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점점 다가와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도 말하지 마세요 쳐다봐도 그냥 당신이 하던 거 하세요 그럼 제가 옆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동작을 취하거나 저기요 라고 한다거나 뭔가 액션을 취하면 그때 잠깐만 바로 끊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나오는 걸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점점점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왜 아파트 아트형 같은 경우가 복도형 복도형 같은 경우에 뒤에서 어떤 남자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혼자 좌치하는 여자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니 그래도 근처에 사는 사람인가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인가 못 본 사람인데 하고 아까는 수사다 보면서 이렇게 번호키를 올리고 번호키를 삑삑삑 누르는데 저 남자가 날 쳐다보고 이쪽으로 쓱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저쪽으로 나한테 움직이는 게 딱히 대단한 거 아니라서 어? 그러면 아니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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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남자가 내 쪽으로 다가오고 다가오고 그리고 뛰기 시작하면 끝난 겁니다 당신은 거기서 범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다른 집 들어가는 척하다 당신을 쳐다보고 당신 쪽을 돌아서고 걷고 그리고 당신을 향해 뛰는 스타트가 나면 당신은 당신은 멘붕돼서 전화키들고 문 열다가 그냥 범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최초에 돌아보고 동작을 뛰려고 할 때 잠깐! 잠깐만요! 저기 제가 지금 불안한 잠깐만! 잠깐만!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 표정을 되게 크게 소리를 크게 그리고 무조건 그 동작이 연속돼서 상대방의 말이나 시도나 행동이나 어떤 의도의 접촉이 연속돼서 이어지면서 나를 향해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때 언제? 아무 때나 저기요! 저기요! 가 아니라 상대방이 출발하려고 출발 그래서 그런 범죄자도 만약에 저 당신을 위하하려고 같은 아파트를 쫓아온 범죄자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쳐다보면 어차피 저기요! 잠깐만 함께 한 거 없어요? 요구를 한 것도 없고 상대방을 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고 몸을 이쪽으로 움직여요 잠깐만! 잠깐만요!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는 되게 재밌는 현상을 발견할 거예요 그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주 잠깐 밖에 몸을 쳐요 어! 잠깐만요! 그때 상대방이 움찔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무시하고 또 움직이려고 또 잠깐만요! 라고 상대방이 테이블을 앉으러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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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원찬이 아니요! 잠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그 최초의 출발 몇 번을 브레이크를 움직이려 할 때 브레이크 움직이려 할 때 브레이크를 제 타이밍에 몇 번만 연속해 주면 당신은 먹잇감이란 인식에서 자동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이제 저도 운전을 하지만 여러분도 운전하다 보면 끼어들기라든가 추월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비 걸렸고 막 창문 내리고 욕하고 너 내려 이 새끼야 그러고 막 차대해놓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상대방의 깜냥을 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열받아갖고 앞에 사람이 차를 딱 대고 차를 딱 내리잖아요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지도 열받아갖고 내려서 어쩌게 하잖아요 전체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이해들이 없기 때문에 보통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서운 사람 당신이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라고 재미나게 입장을 한번 바꿔보죠 당신이 열받아갖고 차를 세워갖고 막 깜빡이 켜고 막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딱 행다팡 차를 딱 가로막았어요 열받아갖고 당신이 막 야구방망이든 뭐든 문신이든 세워갖고 차에서 딱 내렸단 말이야 상대방 차로 걸어가 상대방 차로 걸어가 야 이 새끼야 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러면서 너 내려 이 새끼야 하려고 손을 상대방 자동차 운전석 그 문쪽으로 손을 내밀 때 창문이 뒥 하고 내려가죠 그러면 느끼셔야 됩니다 아하 아 뭔가 아 이거 뭔가 잘못 걸린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신이 가만히 있다가 뭐 이렇게 창문에 손을 했다 창문이 내려가고 당신이 상대 차문을 열려올 때 차문이 열린다던가 당신이 뭔가 액션을 하려고 할 때 뭐가 상대방이 그걸 타이밍을 딱 끊고 액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느끼셔야 돼요 아 이거 아 이거 뭐가 잘못 본 것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여보세요 이러면서 전화기 받고 튀셔야 됩니다 튀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이 액션을 추할 때 초반에 그 액션을 딱 딱 끊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매우 익숙해서 훈련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잡아먹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 이라는 뜻입니다 먹이사슬의 최정점인 사람들 만약에 야생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차에서 내려서 약간 너 이 새끼야 라고 하잖아요 차에서 내려서 문 열고 나오려고 두면 붕 하면서 차를 움직이죠 여러분도 한 번도 안 당해보셨죠 한 번 당하면 감담이 서늘해져요 너 내려 이 새끼야 차 문 열고 상대방 쪽으로 가려고 하면 가만히 좀 전까지 욕하고 올 때 가만히 서있던 차가 내가 내려서 상대방 쪽으로 갈려면 차가 붕 하고 옵니다 이거 뭐야 너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너 이 새끼가 이 새끼 뭐하고 또 갈려면 또 붕 하고 와요 내 몸에서 액션이 안 나와요 액션이 화가 갑자기 쑥 들어가고 액션이 안 나와요 그냥 들어가게 너무 쪽파니까 업어오면서 너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그러면 슥 하면서 창문이 이만큼 이만큼 딱 내려가고 눈만 딱 말해주죠 액션이 안 나와요 이러고 딱 하죠 그러면 난 이 새끼야 엄마 이만큼 전화 받으면서 그냥 조용히 가셔야 됩니다 채팅방에서 제자들이 마동석 얘기하는데 정말 마동석 같은 사람한테 걸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타이밍 끊기 모든 사람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평상시의 감정인 영에서 아주 극단적인 공격이나 지배성이나 분도라든가 상대방한테 뭔가 침해를 가하는 아주 폭발적인 감정이 100이라고 할 때 여기 올라가는 과정 중에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또는 내가 얘기하고 내가 화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화나는 과정을 반복 순환 증폭하면서 터지기 때문에 그 초반에 제대로 타이밍에 끊어주면 그 어떤 사람도 거기서 자기의 공격적인 또는 범죄적인 의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복잡하게 또는 제대로 된 강의에서는 보통 무화 문화 또는 트랜스 증폭 용정 혼정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전문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오픈 강의니까 오늘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이 끊기만 적절히 하셔도 우리가 평소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직장 학교 모임 이런 데서 이상한 사람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접촉사고 또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 복도에서 이상한 사람 만났대요 그때 초반에만 몇 번 해주셔도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당신을 지켜드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쨌든 제가 오늘 그래서 자그만치 11편에 걸친 동영상 시리즈를 오늘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 시리즈 우리 주변에 위험하고 이상한 사람들 어떻게 구분해내고 막아내는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요즘 심각한 문제인데 일명 멘탈관리라고 하죠 멘탈관리 멘탈관리에서 자살하시는 분들 연예인분들 중에도 그런 시도하신 분들도 일반인도 심각하던데 그런 자신의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일명 멘탈오신술 이런 이야기 시간대화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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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